은화시 좋아 느낌 좋다 저희 부캐의 유일하게 있는 아 유일하게인가? 스킨 4개인가 있는데 그중 하나에요 공짜 코르키 ... 공짜 스킨 되게 많음 L, O, L 1분화도 좀 우리 레디 해달래요 응 여기 조심 쟤들 인배 인데? 오겠지? 뿅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손님 좀 깨져봐요 야 손님 일어남 일어나세요 저 피드리라 저렇게 하는 건가? 상대도 피드리라 저도 안전하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지간하면 먹을 수 있겠다 미니언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리시 한척 해야되나? 그게 낫죠 아무래도 만화 좀 쓰셈 에프턴 언니 배우성 감사합니다 콜 난 리시 할 때 만화 따위 안 쓰는데 리시 할 때 리시 할 때 뿅 한번 쓰고 퉁 퉁 좋아 간다 아 요즘 요런 연기까지도 해야되고 퉁 귀찮다 바텀도 참 요즘 원딜드 러퍼 많이 되면서 코르키가 약간 대세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? 제일도 막 쓰이고 이게 찍었는데 할 게 없네 근데 이게 Q 느기리게 나가는 게 이제 나도 잘 쓰니까 그냥 예전 즉시 시즌이 좀 어떻게 보면 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휴 가래 내가 한번 할라 하겠지? 징글징글하네 일단 3머브 다했나? 여기 타곤산 여기 타곤산 여기 타곤산 도미에 적게 도착 예 서포터 좀 살 줄 아는다 다행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긴 해요 막상 쳐주는 게 여탄 허접한 서포트 같지 않아요 아 아 아 아깝다 PD 플래시 괜찮아요? 괜찮 괜찮 블리즈 되게 신중하네 그랩 함부로 막아난다 양 팀의 서포트가 좀 개인의 밈인 것 같아요 둘 다 타곤산 쓰는 것도 그렇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닉네임이 서포트용 알리네 보니까 크릴 터져서 못 먹었어 힐 줘 힐 줘 힐 잘 봐 힐 돌리 이 도 아 괜찮은데 지금 한 번 딱 불기? 아 알리도 신중하고 소도 신... 아 블리치도 신중하고 바텀 재미없다 아이고 집 가죠? 흠 시스 50개 시스도 무난하고 진키스 이제 50개네 아 얘네 미쳤다 아 다이브하는데? 저거 커버 커버 가리는 좀 빡신가봐요 아니 피들이 계속 와가지고 공포를 걸어요 등 끝에도 BF 나오겠지? 개방이네 피들이 잘하나보네 마드 좀 넉넉히 타세요 그래야되겠다 땅굴로 또 올거 같은데 공찬원에 크흠 많아 바텀 낯아놓을 것 같기도 하고 피들 냄새 난다 이제야 내 엔진이 달아오르는군 도망가요 아이고 코넨님 눈물 마감 하하하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제 이리 꾸며모가 죽어뚠다 아 피도 올 것 같은데 궁집고 올만한 데가 솔직히 미드는 좀 별로 있고 바텀일텐데 탑은 이미 망해서 안올듯 너무 불안하다 미드 미드 미드네 금 썼어요? 냉각 금 썼다 짜증나 엎 퀵 엎 덕 엎 엎 펑 엎 엎 근데 저 말고 카타리나도 잡아줘야 돼요 카타리나도 잡아야 돼요? 말이 잡아야 되네 카타리나 카사딘이랑 CS 차이 우승 살짝 잡을게요 너무 많아 뭔 데미지야 가렌 근데 원래 내가 기억하기로 윌리 잘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렌이 아 썸파구나 밍밍 돌면 이레일 사라질 듯 속상히 아 저거 암호가 하기도 좀 애매하네 썸파라 이제 아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흐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돈도 안진대 오케이 저렴해졌네 필드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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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 새키들 맵맵맞자아 좋아 이 새키들 맵맵맞자아 피들 노고 봤어요 바텀을 따야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자력으로 맞네 아 탑 3렙차익이다 조졌다 진짜 이번엔 쓰읍 더이상 따이면 안되는데 가렘 바텀 가렘 바텀 안죽거든요 이거 오키 여기 피들 탑 가렘 내려갈거 올라갈거 같아요 욕먹나 바텀 바텀 완전 터뜨렸거든요 이제 흠 탑이랑 반대로 반대로 미드 힙사 딱 잡아서 바텀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? 아 아 새끼 불쌍 나왔다 캬 가렘 봐라 징크스 징크스 플레이시 있겠지? 시급 전기세 시급 전기세 본인이 내야돼 문제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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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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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탑 이거 다이브 오겠다 또 오케이 지금 계속 널 빨리 밀고 가야겠죠? 그러겠죠 미드 CS 3배 차이 날라 그럼 빨리 밀죠 으흫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사딘 타워 한 덱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카사딘 조심 카사딘 멈추어 날 뜨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 엑진이 달아오르는군 카사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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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럴씨 하하하하하 저기 예전에 전쟁터생 한번 해보세요 피드린이랑 같이 게임했던 애 아니에요? 심하게 싸웠던 애가나 아아 뭐가 있는데 이게 어? 와아 저 가렌 아마 궁 안쌌을걸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피들에 비해서 랭가가 하는게 너무 없어 궁 계속 탑에 쓰는데 미드가야겠다 카타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미드 제가 볼게요 피드 궁 썼죠 어쨌든 네 아 정치가 아니라 진짜 그러면 닌들 카타님 가텀 가시네 야 뭐 잡고 싶은데 가렌 미드 한번 가야겠다 아 바탕마 한번 가야겠다 손님 풀어서 키울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지은 씨 어 카타리나 왜 지금 여기 오냐 내가 한번 버거야되는데 어어 이거봐 미쳤어 애들 코렌님 잡아요 아 이 피들 아 아 진짜 미치겠다 한대 저걸 헐 쟤 궁붙었었어 걔 제압이에요? 걔 뭐예요 제압이에요? 누구요? 저 피들 네 아 못잡을 것 같다 이제야 내 엔진이 달아오르는군 아 졸랐어 피드 잡았다 어 뭐야 왜 이리 안 죽어 뒤져 아직도 안 죽었어 저게? 보래야겠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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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크스 궁 썼어요? 와 한번 더 죽으면 서혜리 스코어네 무슨 스코어여? 서혜리 스코어여? 네 080? 070 아 070인가? 서혜리 스코어가? 안돼 와 근데 피드 개세다 레벨이 높네 빠른거 다 찍으니까 뒤 안박히네 들이 다 맥거져 영역력은 진짜 간만에 한다 아... 강탈 이상하게 썼나, 쟤들? 천천히 쏠 거 열대인 거 자, 스틸 했을 거 같은데 못 봐야 되는데 가려놓는다 선배님 따라와 줘야 될 거 같아요 어? 가고는 있어요 터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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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터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진영을 무락쓰 적의 특성 중입니다 너무 끝나고 보자고, 신탑 저기 먹기요? 네 나 저 지금 킬 먹으면 안 돼 코어템 한 두 개는 뽑고 킬 먹어야 돼 저 그냥 탑 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어색 왜 안 죽어 저 킬 먹으면 애들이 미친놈처럼 저만 따로 올 거기 때문에 아 돼요 그거? 아마 받을 듯 지금은 튀어야 할 듯 아, 특포 빨리 떠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진짜 막 쓸어먹는 거 타이밍이 되는데 어떤 거야? 특포만 딱 쓰면 특포, 3일 채 아하 아, 르덴가 템 개념기 간다 방템 공템 잘 섞어서 지금 그냥 공템 찍 갔다가 장판에 놓고 노답일 텐데 네 가렌? 텀, 다 텀 막으러 가는 거 끊을라 하나 보다 아이들 내 편은 안 해 블루! 블루 내가 먹어야겠죠? 블루? 네 카트 안 먹어도 돼 아, 피들 왔네 살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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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피들 노플 노고 미친놈은 이제 진짜 언제 돌아요? 저 왔거든요 그냥 빼요, 그냥 빼요, 그냥 빼요, 그냥 빼요 그냥 빼요, 그냥 빼요, 그냥 빼요 이리 가야겠다, 나 아, 그래도 피들 프리랑 궁 둘 다 빠져서 다행이다 알려줘 애들한테 모르니까 피들 노플 노고 왜 죽겠는데, 알리? 아, 또 산다 저도 일단 가곤에 있어 아 저 가곤에 있어 근데 활약하기 좀 좋지 않은데 아니 피들 왔어요, 피들 왔어요, 피들 왔어요, 피들 왔어요, 피들 왔어요, 여기 왔어요 가지마요, 가지마요 아, 잡을 수 있었는데 시야 피들 왔어요, 피들 왔어요 피들 아하, 개무서워 아아, 이걸 끌리네 어, 잡았다 그래, 처음 끌린다, 오늘. 아, 어그로 풀렸어, 어그로가. 어그로 풀렸네. 가사딘. 돌아왔을텐데, 가사딘. 만화 충분하고. 못 잡는다, 이거. 오바다, 오바다. 허허어어. 아, 되지 말고 전면 썼으면은, 이렇게 안됐을텐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철철로 아시그랑 휴가 하자. 아, 도망구 구 Chance 황. 서킬 걸 kamp practic. 따로 파밍하는네 있으면 그거라도 꺼야 되는데? 나나 받는 중이야. infants 도망구구 B27D 치лы++ 보다 kilo gossip 아이고, 저 못 잡을 것 같다. 아, 저도 왜 저래? 대박이다. 저 특포. 킬이네요. 누구요? 가렌? 10킬인데? 요무무 나왔네. 용젠 두석 같다. 아, 나 한 번 물리면은 믹석이... 나오겠는데? 용젠? 쟤네 바로 가나? 지금 벌써 트라이하는 것 같아요. 힐을 대기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드레인하고 있나보다. 가렌 진짜 개딴딴하겠다. 자, 코르키 라위 나와야 잡겠는데 저거. 어? 와, 피드. 게임 터질 뻔. 사방. 아아... 이제 안 죽네. 이제야 내 엔진이 바로 오는군. 이킹도 썼다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피드 닉네임이 1인공이네요. 하하하하. 왜 그렇게 코네님한테만 혼자 썼는지. 어? 인나분들앤가? 공포? 공포? 와, 요우가렌. 개 무섭네. 해볼래요, 요거? 뭐야? 안되겠다. 아, 라이드 뽑아야되나? 나도 요무 갈라 했는데. 공포에 맞게. 공포에 맞게. 라비나 가야겠다. 브루탈. 코르키. 블루. 랑날로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? 일단은 라비가 낫지 않아요? 랑날로끼 라위. 가면 너무 높은데, 방어력이. 다 가죠 뭐. 둘 다. 어차피 이것도 방관이 있으니까. 헐, 놔주지. 먼저 먹어봐야 카타 쓸모없을텐데. 쿨감 그거. 어, 이거 따기만 하면 대박 있는데. 헐. 야, 막 타러 갈라 하냐? 잡아줘요. 아, 쟤 람두인이라. 잡았다. 세리고 느려서. 와. 이거 뭐냐. 손해봤다. 잡고 개손해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알리 멘탈 보소. 하하하하하하. 알리스탈. 신통받은 거 하나. 다 먹어야지, 가만히 있다가. 아, 가렌 템파. 아, 가렌 템파. 언제 킬 되셨어요? 킬 하나 있으시네. 아까 미드. 가렌 가시가 보신. 아, 미치겠다. 때리기 싫겠다. 안 그래요. 란두인 때문에 이미. 별로였는데. 또 가요, 또 가 얘. 제 주유소 습격사건에 개가 한 놈만 팬다. 흐흐흐흑. 흐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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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으흑. 와하. 아, 이거. 흐흑. 전을 안쳤으면은 조저받을법 한대. 힛. 노플 시작했다 어! 미친 개짓거리한다 쟤네 트라이했는데? 하고있어요 지금 네 먼저 그냥 들어갈게요 네 그냥 가요 그냥 가 아 테이블스 하나 하나 끌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아 얘 잡는게 아니고 카사진 잡아야되는데 음 어? 소냐 바텀도 밀려요 바론도 먹었네? 네 누가 먹었지? 랭가가 먹어 네 여기다 내 가야겠네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 알리가 방금 세 명인가 띄워가지고 맞아요 봤어요 지금 고래님 뒷덜미 잡고 끌고 있어요 저희가 저 템템 많이 가가지고 아 근데 마방템도 가야되는데 어 이쪽으로 가야되? 별로다 저거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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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되요 버려야되요 괜찮은 라인 정리는 쉬워요 코르키라 우리 바론이 있으니까 일단 어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고 있음 근데 우리 알리 꼬꼬차이 진짜 큰데 이거 어 피 막 깔아놓은거 봐 랭가 땜에 피들 막 이런데 이런데 우리 레드블루가 없을거라 생각하죠 진짜 없으니까 슬프다 아 카사딘 저런 팀이면 지금 혼자 잡긴 하는데 뭐야 그쪽에 애들 다 있을걸요 맞아 계속 크세요 가앤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정말 생존 자신있으면 라윈 이런거? 오케이 나이스 뭘 바로 반응하라는거야 쟤네네 몰라요? 우리 정글에나서 한번 칠 때? 이거 탑 정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개 긴장되네 한 번에 그래도 아까같은 그런 거 아니라 다행이네 너무 원사이드한거 아니고 탈주 아니고 저 란드윈 와 쐈쓰 이거 나가겠다고? 피눈인데 내놓겼따 저 란드윈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얘 때문에 잘 딜을 못하겠다 백 백 백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듬뿍 으뿍 렛 안돼 아 이거 근데 피드퓨기 궁을 못끊을거면 왜 들어간 거지? 이미 피드 궁 거의 흠흠 꿀팜 랭가가 들어가면 안 됐는데 PD군 우리 한 3명한테 들어갔는데 아니 가렌 땜에 딜 못하겠다라 뒷라인부터 차근차근 녹이면 되는데 랭가는 앞에 버려두고 나머지끼리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방금 피를 진짜 피들이 너무 잘 들어왔어 먹여줘 바닥은 밀어야겠지 와 근데 진짜 못 크니까 할게 없다 아 여기 방템 가야되나 방템 포기할까요? 방템 가면 더 안되겠지? 분리할 때는 방템 가면은 더 별론데 흠흠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쳤쓰 또 빼앗아 보죠 이거 뺏어서 진짜 여기서 나진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번엔 힐트나 차파가 아무것도 못한다 막 마군이 다녔습니다 마군이 다녔습니다 마군이 다녔습니다 돌격! 안 좋아! 알린 잘했는데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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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les 쯧 개그弩님 방법에 올린 글 좀 봐주세요 또 ㅎㅎㅎ 이거는 얻을 수 없었어요 님든 핏들이 탓만 팠는데 뱅 이렇게 열심히 됐으라니 또 빈곤, 빈곤님 문학 빈곤문학도 하신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카타가 나보다 대이본텍스어제 뭐지? 이거 뭐야 제목 코오모모님 vs 슈퍼미니언 소울킬 엑스, 한타압류 엑스, 정신 타워절거 나이스 개소리죠